공 자 왈 롯 치 거 공 실 오 쇠 의 종 치 시 오 대 부 사 세 의 고 부 부 삼 환 기 자 손 미 의 공정할 록직어 공실이 오세요 정체어 대부가 사세이라 고로 부 삼한자지 자손이 미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녹이 공실에서 떠난 지 오세가 되었고 정사가 대부에게 미친 지 사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 삼한의 자손이 미약해진 것이다